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공천 작업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민주당의 텃밭 전남은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전국적으로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파가 지역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.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.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순천광양국성구례갑, 손은무, 김문수 후보의 2인 경선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. 손 후보는 10년간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진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역할을 강조하며 친명기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 등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.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도 김승남 문금주 후보 간 경선이 시작됐습니다. 최근 이 지역구는 경선 탈락자들의 이합 집산으로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김 후보는 컷오프된 조재환, 최용호 예비후보의 지지를 얻었고 문 후보도 한명진 예비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장세선, 정 고은군 의회 의장의 합류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. 김 후보는 재선 의원이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, 문 후보는 새 임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. 최근 광주에서는 친명기가 공천권을 따내고 현역 의원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상황. 민주당 공천 경쟁 후 폭풍이 지역까지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여수 갑과 여수 을은 오늘부터 사흘간 경선을 치릅니다.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%, 일반 시민 투표 50%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